룸에 있는 것들 널 아프게 하는 것들 콩콩 찔러보는 애들 앞개추를 삥삥뺨들면서 널 여기도 룸에 있으니까 한 정도부터 돌려있죠 초콘도 보겠습니다 과연으로 산죠 과연? 빵오나 빵제 케미 길게 저희가 드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야시장으로 왔는데 지금 시각이 거의 11시 11시가 다 되나요 되게 모가 많이 파는데 오 예아 오 예아 오 예아 오 예아 오 예아 오 저기 보면 우와 가깝다 귀여워 뭐 먹을까요? 뭐 하나 일단 먹고 사고 싶은 거를 사자 커피 아니 요거죠? 아니요 일단 뭘 살 거야? 뭐 가방, 옷, 티 먹을 거 하나를 딱 정하자고 돈을 써야 되긴 해 우리도 망고 먹어요 망고 망고 얼마에요? 이거요? 이거 2,500동 2,500동? 2,500동이면 엄청 싼 거 아니야? 짜죠 베트남의 망고 어떤 맛인지 이렇게? 먹을 수 있겠어? 아니 뭐 우리 아니어도 망고 성공 망고 성공 일단은 먹어보고 싶어요 그냥 우리 뭐든 빨리 합시다 그러니까 아 우스다주기가 미션 아니야? 어 근데 베트남 쪼 형 쪼트 쪼트 하와인 셔츠 쪼트 말린 망고도 사자 이거 하와인 셔츠 어때? 100,000동 어떤 거? 사실 이런 거 서로 사자 귀여운 거 20,000,000 45원? 20,000,000 막과 어 오케이 아 3,000,000동 3,000 3,000,000이면 얼마야? 3,000? 어 막과, 막과 뭐, 뭐, 뭐 그럼 얼마라는 거야? 30만? 20,000,000,000,000 3 20,000,000,000,000 2 20,000,000,000 20,000,000,000 20,000,000,000 20,000,000,000 4 4 4 4 4 2 4 5,000,000,000 I know 오케이 I don't want to go 2 2 1, 2 4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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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이면 얼마야? 그러면 45만 원이면 22,500 야, very cheap 사실 근데 싼 거긴 해요 우리가 가진 돈에 비해 비해 싼 거지 솔직히 한 해 만 원 정도니까 나이스 워쌤 우리 지금 흥정하고 있다 얼마였어, 얼마 여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거든? 근데 두 장에 4만 동 40만 동 40만 동 지금 팔은 흥정 중이에요 아, 야 흥정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흥정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흥정이야 흥정이야 와, 근데 얘는 없었으면 흥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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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말 잘한다 멋있어 빨리 이거 찍어놔 흥정 깎았어요 깎았어? 그러면은 12,000원인가네 한 장에 6,000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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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먹을까요? 여기다 찾았습니다 이런 거 있지?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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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솔트 아, 오케이 어, 여기인 것 같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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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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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무치 6만 동 6 6만 동 음 10배 음 자, 와 이거는 맛있다 그럼 얼마지? 3,000 얼마? 한 3,000? 베티고기? 이거 얼마에요? 3,500원 3,500원? 오케이 근데 이게 진짜 맛있었어 딜리셔스 코리안 푸트 하하 너넌스 아, 베스템 푸트 어, 완전 삼겹살이랑 똑같은 맛이야 약간 양념pipe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이우,아,아,아觉 아,아,우,아,우,아 those 아,ication 콘서트 아,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nas queens 저희 원가 nome Hollanda 저보이즈 너 이게 김치. 오 이미 입만 원 그려 вариант respectful 한번 먹어보세요 신기할 거 같아. 김치래요, 김치. 찐나무의 김치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4개인가? 이게 하나 2인 거. 이게 1인다. 두 개래요. 2개씩. 2개씩. 매니 매니 플리즈. 그럼 여기도 망고도 그냥 빨리 먹고. 응. 딱 먹고. 망고 2개 더 살 걸 그랬다. 아. 이게 또 2. 와, 짤리네. 정말 아마 다른 팀들은 모를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게 존재한다는 거. 이제 와아. 짱짱짱. 그럼 좀만 더 일찍 오면은 더 많은 거 먹을 수 있을 텐데 여기 좀 받았어요, 많이. 근데 베트남은 1년 내내 여름이지. 형, 나 목에 벌레 있지? 벌레한테 한 때까지 인기가 많네. 베트남 벌레들한테 인기가 많이 피곤하네. 오늘 목에 벌레는 선이 튼튼 부었어요. 그렇네. 너무 덥다, 너무 덥다. 다 나온 거 아닌가? 이게 두 개요? 그럼? 끝났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뭐였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형, 우리 양무지게 뭔가 잘 한 것 같죠? 본 다 썼다는 거에 대해서. 망고 망고 뭐였지? 망고 소다. 망고 소다. 자, 치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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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너무 멋있다! 아, 너무 멋있다! 근데 그거 섞어 먹어야 되나? 소다우스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포리안 김치래요 아, 진짜로? 김치래요 통합할 정도 되겠어 그거 아니야? 거의? 무김치 아니야? 음! 맛있어! 찍어 먹어 맛있어요 소진한 음식이래요 숙소 도착! 우리가 뭘 샀을까? 예! 또 저희는 사이즈도 잘 맞게 열심히 잘 구매했죠 바나나 커플티를 샀습니다 저희는 이거 두 개에 25만 25만 동이면 한국에서는 한 6천 원 정도 약 6천 원 정도 6천 원이면 정말 이거 대단 아닙니까? 이거를 내일 입을까? 내일요? 아니요? 왜? 여기 입은 바지가 없어요 아, 진짜? 아, 왜냐면 저 파란색 세트로 가져와가지고 어때? 안 돼요 그 파란색 세트로 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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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 망고도 샀고 망고 그 다음에 저희는 또 푸드코트가 원래 열어지면 닫는다고 했는데 네 저희가 또 운 좋게 푸드코트 갔는데 다 열려있는 데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지고기 바로 이렇게 먹고 저희는 또 완전 갈아서 해주는 망고 주스 맞아요 지금 이제 12시인데 한국 시간은 2시죠 2시 넘었죠 지금 12시가 됐습니다 일단 이제 12시에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얼른 씻고 자서 내일 조식을 또 먹고 또 이제 내일 멋진 무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녕 228 8 10 λ 15